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면역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예전부터 이 면역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면역체, 면역계가 단순히 우리 몸을 외래에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세포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세포, 이게 바로 암세포죠. 암환자의 면역세포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죠. 바로 암환자분들의 면역세포들은 정상인들과 달리 그 기능이 오래전부터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암환자분들에게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을 항암면역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항암면역치료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환자를 진단을 하고 진단한 이후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면역세포를 우리 몸에서 채취합니다. 예를 들면 폐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데 폐암환자인 경우에는 그 면역세포의 수치가 또는 기능이 떨어져 있겠죠. 물론 우리 몸에서 아직 있지만은요. 이 면역세포를 폐암환자 몸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양시켜서 재주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폐암환자분이 폐암이 더 커지거나 또는 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뮨체크포인트 이미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암이 발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서 일반적인 면역세포로서 비정상적인 세포, 즉 암세포의 씨앗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이게 바로 NK세포 강화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 치료와도 접목이 가능한데 이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분석해서 아주 대표적인 변이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장암 환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전자 이상이 많잖아. 이걸 대표적인 유전자를 뽑고 그러한 유전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DNA나 RNA를 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혈액검사를 했는데 유병욱님 유전자에서 최장암 환자에서 많이 확인되는 유전자가 몇 퍼센트 이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DNA나 RNA를 세포에 이입을 해서 병든 세포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면역과 유전자에 대한 더 많은 기술력을 축적했는데요. 사실 화장품 만들 때 사용하는 리포종 공법이 있습니다. 이 리포종 공법을 화학 처리한 유전자로 감싸요. 그 이후에 세포에 융합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를 활용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에 유전자로 들어가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즉 우리 몸의 무해한 바이러스 유전자에 치료용 유전자를 띄워는 다음에 세포에 감염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냐고요?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런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등을 특수 처리를 해서 인체에 유의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을 제거하고 진행합니다. 또 하나는 CAR,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키메라 항원 수용체 조작 방식이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암세포는 CD90이라고 하는 표지자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세포 족성 T림프구를 조작해서 어떤 세포에서 CD19이 더 많이 나오면 그것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료가 되고 있냐고요? 그럼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 등에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되고 미국 FDA에서 품목화과를 받고 상용됐습니다. 또 CAR-T, C-A-R-T 세포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암환자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암환자의 혈액에서 핵별구를 수집합니다. 핵별구란 백혈구의 핵을 수집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활성화한 T세포 분리 CAR 유전자로 T세포를 조작해요. 즉 특정 암환자인 경우에는 T세포가 약하거나 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암환자의 백혈구의 안에 있는 핵별구를 수집하고 T세포 분리 CAR 유전자를 통해서 조작해서 강화하고 T세포를 증시키는 다음에 다시 그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세포독성 T림프구, 자연사례세포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면역항암제로서 아드리아마 마이신, 시스플라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파이브플로로우라실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글리백, 허셉틴, 티센트릭과 같은 약물을 통해서 실제로 면역항암제로 활용되고 있으니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는 암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어프라스